그란트리수모의 4DX, 크린X, 4DX 스크린 개봉을 축하합니다 너무 리얼해요 저희가 실제로 레이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장하는 과정과 경쟁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똑같고요 실제 레이스 차가 움직이는 그런 저희가 받는 중력가속들이라든지 이런 작용되는 힘이 전달이 돼서 깜짝 놀랐고 3명도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실제 저희가 레이스하는 시야처럼 볼 수 있어서 좀 더 몰입감도 많이 들었고 이게 진짜 내가 레이싱카를 타고 있나?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현실감이 있었고요 관중들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마치 현장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냥 화면만 나오는 영화로 봤으면 이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다 못 느꼈을 것 같아요 다양한 효과들이 있기에 무조건 4DX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X이다 보니 3면에서 다 영화를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영화에 더 깊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란트리스모는 놀라움의 연속이다 미친 속도가 아니다 두근거립니다 열정이다 감동이다 열정이다 보니 4DX